자본하긴 자본하긴 아셀러스는 이제 일하고 있겠죠 정의아재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정의아재 방전에 뭐 한 번씩 출연하겠죠 가면 정의아재하고 아셀러스하고 같은 시간에 일 안하고 번갈아 가면서 일 안아 저도 자세한 거 모르니까 정의아재하고 아셀러스하고 소울에서 오락실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소울 올라간거라 주간에는 아셀러스 야간에는 정의아재 이런식으로 일하나 아 아셀러스가 방송한다고?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정의아재 개정으로 자문 자문 왕 자문 됐어 나 하긴 이제 예전에는 오락실에서 이거 게임을 해야하기 때문에 방송에 여건이 안 됐잖아 잘 지금은 이제 방송 여건이 좋으니까 코피쉬로 안 오시는 분은 이제는 풀쓰기기 살 필요도 없잖아 그냥 바로 그냥 게임 틀면 되는데 뭐 방송은 이제 방송에 질이 많이 좋아졌죠 아 쩐다 아 쩐다 5 2 2 2 2 3 2 2 2 3 3 3 어 쟌나 야이씨 와 저 진짜 저기 전장인가 전장 진짜 오랜만에 보네 필드 전장은 처음보는 같다 오랜만에 저기 반시계로 피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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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포스 장기 스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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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난 네 마지막 라운드 어 방주팩 컸면 돼 오오오오 개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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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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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너즈 맨. 요즘 맥너즈 어디 있습니까? 꼬꼬마 방송인데 맥너즈 안 본 지 꽤 되네. 맥너즈 잘 살고 있나? 박혀있다고. 그린 방송 안 가고. 야, 이거 뭐야. 야, 이거 뭐야. 차기 쩔어. 차기 쩔어. 야, 이거 보통 왔는데 이거. 차기 쩔어. 야, 이거. 형, 이거. 어떡해. 2번째 3번째 양카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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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아 어아어어어 지리구요 이것도 어어어 지렸다 럭키샷 어디에 있었지? 매칭리스트에 있었나?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. 아 매칭리스트 나이스 플레이 mbc 오로도 한 번 도전해볼까요? 뭐 이런 사람이 많아? 아 야 이거 구경맨인가? 아! 구경이 구경맨인가? 맞춰 щit 구경맨 아이디지.. 구경맨 아이디지 왜 저래.. 정말 아이디가 아예 구경맨으로 바꿨네 그냥 구경이에요 구경 존나 웃기네 막 원래 닉네임이 따로 있거든요 원래 막 부산에 사람인데 부산 닉네임이 따로 있는데 방송 출연 이후로 아이디가 그냥 구경맨으로 바꿨네 다른 사람하고 하고 있나보네 이리쩍.. 나 전진.. 는지.. 귀경이.. 정의.. !! 정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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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자, 잡으라 이겨봅시다. 아, 쩔어. 아, 패링했는데. 아, 쩔다. 아, 아, 히트했네. 레오 약해요. 아, 데미지 반밖에 안다네. 헤딩 좋고요. 야 이거 뭐야 이거 오 쟤 엄청 무서운데 아 아 2타까지 나오다니 아 페링인데 아 아잇 마지막 아깝다 차분 어우 씨 어버로더 가는 길이 너무 힘든데 레오이즈 소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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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차분하게 예 예 파워 그라스 어우 싸코님 싸코님 얼굴 보기 너무 힘들어 어우 쩐다 헤딩 좋구요 볼보라는 대전유전님 안녕하세요 아 레오 약해요 이야 데미지 아 존나 약하네 데미지 그런 데미지가 저래 약하냐 레오 벽돌리기 존나 약하네 이 정도 해야 벽돌림 맛이 나지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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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대회는 모르는 거야 진짜. 대회는 몰라. 대회는 원해요. 내가 항상 대회는 실력 50% 운 50%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건 진짜 안콤한 의미인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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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파워크리스 차분차분 왕차분 와 썸머가 나오다니 와 썸머가 나오다니 아아 이거 또 나오네 아아 이거 또 나오네 어어어 쩐다 어어어 오 뭐 이리 잘 막지 전소리가 다 막혀갖고 망했다니 쓰읍 근데 이번에 에보 57 결승전 있잖아요 솔직히 난 세인트가 이긴 줄 알았어 그게 뭐냐면 원래 그게 이제 우리 게임 토너먼트처럼 잡다가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잖아 그걸 까먹고 세인트가 3승 할 때 와 1승만 더 하면 4승 하면 우승인 줄 알았어 순간적으로 4승 하면 우승인 줄 알고 야 벌써 세인트 우승하겠네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숫자가 이상해지더라고 나중에 그러지 아 세판 이기는 걸 두 번 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지 처음에 4승 하면 끝나는 줄 알았네 김찬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이상하게 날라왔냐 그러니까 그걸 까먹었지 아 대회 전까지는 리니지 방송 안합니다 원래 포스톡 방송해야 되는데 지금 대회가 얼마 안 남아서 기회가 많아 기회가 많아서 기회가 많아 기회가 많아 잡음 잡음 안 잡음? 비벼져서 승단이 떠버렸네 레오 오버로드 가나요? 아...이거 안 잘려가지고 비벼져서 승단이 비벼져서 승단이지 헤따 리오 약해요 아 뭐 이런냐 어이 뭐야 왜 스피킥에 삼타가 날라오지